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4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가나다가 있는데 개체 2개가 있답니다. A가 2N은 6, B가 2N은 몰라요. 그리고 앙컷이 XX, 그 다음에 수컷이 XY 염색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가는요. 상동염색체가 없어요. N이죠. N. N은 6. 그러면 얘를 일반적인 체세포의 상태인 2N의 상태로 바꾸면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요. 상동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이 N은 6이 될 거고요. 자, 다 같은 경우는 상동염색체가 없네요. N은 6이 되겠네요. 그리고 얘를 이제 동일한 체세포의 상태인 2N의 상태로 바꾸면 12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는 2N은 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가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다는 B라고 하는 개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성염색체를 알 건데요. 여기서는 상동염색체가 모두 다 동일하게 생겼어요. 어떤 게 성염색체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성염색체가 똑같이 생긴 XX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앙컷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가와 다는 같은 개체인데 지금 염색체들을 비교를 해보면 얘랑 얘, 오, 요놈, 요놈, 요놈은 지금 가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색감한 놈, 이 색감한 애들은 서로 다르게 생겼어요. 같은 개체이면서 염색체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성염색체라는 얘기고 같은 개체에서 다른 성염색체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XY의 수컷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갑니다. 자, 가는 A의 세포이다. 아니, B의 세포. 자, B는요. 수컷이다. 네, XY를 가졌으니까. XY를 가졌으니까. 자, 감소 1분열 중기입니다. 감소 1분열 중기 때는요. 복제가 된 상태를 얘기하고요. 분열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B를 물어봤으니까 염색체가 12개였죠. 자, 12개의 염색체를 요렇게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분열 중기 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요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두 개로 딱 늘어나게 되네요. 그러면 24개의 염색분체를 갖게 된다. 그래서 염색분체는요. 12개가 아니라 24개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틀렸고요. ㄴ만 정답이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멘